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문제 시사 문제를 좀 다뤘기 때문에 선거 문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선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체가 조작인 겁니다.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선관위 조작작업을 아주 여러분들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울산의 국힘당의 텃밭인 울산 남구나 구의원이죠. 기초의원 선거를 조작한 거죠. 어제 방송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울산 남구나 선거는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수많은 대표 사례 가운데 안 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수부총장 보궐선거가 이미 예고편이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김기현 국힘당의 당대표의 지역구에서 뭐죠 국힘당 당선자를 낙선시키는 그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최덕종 씨가 조작을 해서 이러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 15% 조작값 416표를 빼앗고 416표를 더해줬으니까 총 조작주모는 832표를 조작한 선거였습니다. 특히 이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거는 울산광역교육감 선거하고 두 개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제 정리를 해드렸죠. 울산 남구의 여름 선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여당 텃밭입니다. 국힘당의 대선에서는 58대 37 울산시장선거 63대 36 남구청장 66대 33 남구기초의원은 두 명이 출마해서 다 더하게 되면 63대 36입니다. 이게 울산 남구가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지역이다는 것을 우리가 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초위원회에서는 더불당이 50.60% 국힘당이 49.36%로 완전히 뭐죠 남구의 평균적인 정치 성향과 다른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 거죠.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조작값 15%를 사용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 100장당 15장을 훔쳐서 민주당한테 더해준 그런 조작을 했던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어제 보여드린 것이 바로 이 그래프지 않습니까 아주 jrk님이 작성해 준 건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칩 그래프가 마이너스 6.4 플러스 6.4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칩이 마이너스 9.2 플러스 9.2 뭐 100% 조작을 하는 겁니다. 동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신정사동하고 옥동에서 이렇게 득표율 객차가 사전투표 득표율 객차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를 합치게 되면 1.2%로 더불당이 당선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할 때 조작값 15%를 사용했거든요. 이건 제야 전문가 작업 내용입니다. 15%를 이동한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의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15%를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이동한 그런 게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제야 케이님이 15%를 훔쳤으니까 15%를 훔치기 전에 조작값 15% 전까지 여러분들 환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5.3% 52.7 더불당이 47.3 5.3% 차이로 승리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총득표율 기준 5.3%로 승리한 선거를 남조선선선관위가 1.2%로 패배한 것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의 이유는 그냥 조작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조작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선관위권은 조작집단이고 선관위권은 범죄집단이고 선관위권은 사기집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밝혀내지 못할 거로 봤지만 이게 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이동시키는 데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숫자를 여러분들 추적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숫자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그대로 다 찾아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제까지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보겠느냐 이제 더불당이 1.2%로 승리한 걸 만든 겁니다. 더불당이 5.3%로 패배했는데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고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숫자 노름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선거에서 항상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기는 선거구가 울산 남구납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여러분 찾아보게 되면 울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신상현 후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최덕종 후보를 지원 유시하면서 여야 대리점 양상도 보여 선거 결과에 관심이 컸는데 민주당의 승리로 민심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뭔가 하니까 언론 기사입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승리를 한 겁니다. 조작을 조작을 해가지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멋진 자료를 여러분 제공했기 때문에 오늘 울산 남구나를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한 번 크게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남구나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 기준입니다. 왼쪽은 사전투표 조작 이전 상태, 이전 상태는 국민의힘이 680표를 이겼습니다. 중간 조작값 15%를 활용해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표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불당이 154표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를 7.5% 부풀려가지고 가짜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더불당에게 그냥 전부 다 밀어주면 어떻게 되냐. 그럼 190표 차이로 더불당 후보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4월 5일 보궐선거를 조작하기 이전 상태입니다. 국힘당이 이긴 겁니다. 이것이 남조선 선관위가 조작값 15%를 사용해가지고 국힘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15% 훔쳐가지고 더불당에게 대해준 겁니다. 여기서는 더불당이 승리한 겁니다. 가상신화를 하나 세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의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면 선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연히 더불당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득표수 기준으로 하지 않고 득표율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득표율 기준으로 하면 또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옵니다. 득표율 기준.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조작하기 이전 상태. 이전 상태는 국힘당 후보가 5.3%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조작값 15%를 활용해 국힘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넘겨주게 되면 민주당이 1.2% 승리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를 7.5% 부풀려가지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수를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 주게 되면 1.4%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그러니까 4.15 총선보다 능가할 정도의 압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누가 더불당이 언제 2024년 총선 했어 이건 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jrk님이 고맙게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아주 손쉽게 이렇게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총선 결과가 4.15 총선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멋진 여러분들 분석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목이 터져라 이러면 하더라도 여러분들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도 공부하라 공부하라 본인이 공부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나라 일하는 사람들에게 민간인들이 아무런 그런 여러분들 보수를 받지 않고 오로지 나라를 그런 생각하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선거부정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 정도로 좀 조작을 할 것이고 이렇게 경고하더라도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대한 그런 문제를 고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지 불기를 이용하는 것 외에 결국은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는 것은 서버를 조작하는 거죠. 이번에 국정원 감사에서 감사 대상에 투표지 분류기가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국정원 감사는 주로 서버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겁니다. 서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정원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선거 서버 조작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관악구청에 보관되어 있던 서버를 몽땅 여러분들 그렇게 교체해버렸지 않습니까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선거 서버입니다. 뭐 여기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지만 집계 서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송출 서버도 있을 것이고 메인 서버도 있을 것이고 보조 서버도 있겠죠. 조작을 하기 때문에 메인 서버의 흔적을 남기보다는 보조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폐기하든지 그렇게 아마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연체가 좀 더 신문 가운데서는 한양대 명예교수님 명주성 교수님이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계시죠. 이병화 노르웨이 이름들 대사께서 명주성 교수님의 글을 이렇게 인용했네요. 명주성 교수님이 글을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지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년 총선의 수계표 절차 도입 검토 보도를 보고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착하게 보시는 겁니다. 명주성 교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쇼 하지 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계표 절차를 검토한다고 쇼라는 거 아닙니까. 명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님이. 4.15 총선부터 최근 보궐선거까지 선거 부정으로 의심받는 핵심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메인 서버의 프로그램 조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메인 서버 외의 보조 서버의 프로그램. 여러분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남조선 선관위가 해온 것은 득표수 조작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규칙을 사용해야 되고 그 규칙은 컴퓨터 언어인 프로그램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의 서버의 프로그램 조작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표 현장에서 아날로그식 수개표와 합산 과정까지 참관인들이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당선자 발표 후 데이터를 선관위에 전송하는 것이다. 4.15 총선 이후 모든 선거에 적발된 결정적 조작은 개표 결과 합산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이 명주성 교수님이 착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표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다 일어난 겁니다. 메인 서버 직계 서버 보조 서버 그다음에 뭐죠 송출 서버 이런 서버들이 열어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뭐죠 서버에서 조작해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보조적인 도구고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 이러면 줄 꺼놓은 겁니다. 개표 결과 합산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났고 선관이 서버의 프로그램 조작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더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개표 결과 합산 과정에서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켜 조작했지만 이제는 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확보된 사전투표자 수를 가짜 사전투표자들은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넣어주는 그런 종류의 규칙을 프로그램화해가 돌리는 겁니다. 서버에서 최종작업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관위가 쇼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을 착하게 맹주성 명예교수님이 주장합니다. 완벽한 아날로그식 수개표라면 무엇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나 qr코드 사용은 비밀선거 위배에 해당하는 것이지 선거결과 조작과는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이후 8, 8차례 선거에서 qr코드를 통해서 국민들의 성향 분석은 이미 충분히 완료됐다. 빅데이터 지금은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여러분들 상호 대조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절반들에 대한 투표 성향은 다 선거관리위원회 갖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여러분들 국민들 성향을 낱낱이 파악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제공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원하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이 많이 밝혀지면 선관위는 없애야 되는 조직인 겁니다. 비밀투표를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이걸 끝까지 비밀 여러분들 뭐죠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선거 범죄 집단이고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조작이고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사기고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런 보도하면 나는 이 친구들이 또 꼼수를 쓰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명규성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표함을 개표현장으로 이송할 때 무인지경이었던 것이 문제였고 지적사항이었다. 이번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이런 의심이 계속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냥 투표함 자체를 다 갈아치워 가지고 그냥 개표함을 끌고 왔다 사전투표 경험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명규수님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착하게 지적하면 서버 프로그램 조작이고 개표 결과 합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규수님 이야기는 4.15 총선 전자개표기 조작이고 전자개표기 조작은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방법은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그다음에 서버에 의한 프로그램 조작 투표지 분리기 조작 이렇게 세 가지를 필요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한 거죠. 서버 조작인데 제가 오늘 이 문제를 한 번 거론하는 것은 지금 많은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의 이해도를 높이는 제약회의님께서 도표를 하나 정리해서 우리 함께 보내줬습니다. 이 개표 방송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제약회의님 말씀은 개표 방송이 다 사전에 준비된 상태로 시간에 맞춰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4.15 총선 이름 끝나고 초기에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제보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게 강서구 4.15 총선 결과입니다. 그게 위에 이름 해석은 방송사가 발표한 것이고 밑에 것은 뭐죠? 개표 상황표의 직계 상황입니다.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개표 상황표가 앞서가야 되고 방송이 뒤를 따라야 되는데 제보자에 의하면 방송이 먼저 나가고 개표 상황표가 뒤를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김태우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제약회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보시죠. 이 보시게 되면 개표 방송 따로 개표 방송 및 선거 방송 송출 서버 여기도 서버 문제인 겁니다. 개표 방송에 공정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투표 따로 개표 따로 방송 따로 선거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되는 겁니다. 개표 현장의 집계와 다르게 이미 조작된 득표 형상이 그대로 방송국에 송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거 관리위원회는 서버를 은닉하고 자료 데이터를 폐기하고 부정을 감추기 위한 서버 삭제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전투표 수개표 절차를 강화해도 선관이 서버에 송출되는 방송의 개표 득표수는 수개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표 방송으로 송출되는 개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방송 서버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공동 감시하거나 입력하는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개표 방송 서버는 선관위가 아닌 제3기관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프로그램 조작으로 부정선거가 팔이 계속된 만큼 선관위 송출 득표수 프로그램 공개가 공개 감시가 필요합니다. 다 이러면 가짜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런데 수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개표 상황표하고 개표 방송이 완전히 다르게 그럼 개표 방송이 미리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선거 데이터가 이럼 다 시간대로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다음 개표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 부정이 있는 국가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합니다. 전자개표 논란에 선거하기 위한 내년 총선에 전량수개표를 추진합니다. 일일이 유관 확인 후 개수기를 사용하고 정보 유출 논란 사전투표 qr을 대신하고 막대보양에서 파이코드 삽입을 검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를 전량수개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수개표 작업이 끝난 다음에 분류기를 확인용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통한 전산 서버의 데이터 저장을 금지해야 되고 전자개표기와 인터넷과 연결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케이님 말씀의 요지는 그냥 수개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투표지 불기를 통과해 가지고 그냥 컴퓨터를 통해서 전송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조작들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개표방송이 개표방송을 미리 준비했다가 이러면 내보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야전문가 케이의 의심도 그렇고 제보를 받아가서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한 내용도 그렇고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은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에 아주 해박한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개표 상황표가 먼저 발표가 되고 방송이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세상인지 방송이 먼저 나가고 개표 상황표가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개표 상황표 공표 수치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방송사가 발표하고 개표 상황표가 뒤를 따라가는 상황이 바로. 이걸 여러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분이 작성을 해가 보내준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국가가 망하는 일이고 국민들이 그냥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들 무관심하고 그렇게 하는지 참 제가 볼 때도 참 심장 하나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사전에 잘 준비된 기획된 개표 방송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기획된 개표 방송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맞조가 뭡니까? 다 조작된 직계표를 다 마련해두고 시간별로 내보낸다는 이야기. 사전투표가 이렇게 엉망인데 이걸 이렇게 강행을 하니까 이번에 넘어가면 여러분 끝입니다. 2020년 총선이 넘어가면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사전선거 명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명부가 어떤 명부입니까? 그냥 선관위 관계자가 결정한 것이 명부가 되는 겁니다. 정말 형편없는 나라죠. 정치하는 인간들이 뭘 순생각하고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매일 시문에서 논란 많은 투개표 과정을 개선해야 되고 국민과 정치권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설이 아주 잘 지적했네요. 국정원 감사 내용을 딱 두 가지입니다. 국정원 감사 내용이 여러분들 핵심은 사전투표 결과 및 개표 결과 전부를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권자를 존재하는 유권자로 등록하는 선거인 명부 변경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국정원 감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전투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가 있고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이게 국정원 감사입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의 일명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사전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사전투표 투표한 사람을 몇 번 투표한 사람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이 정도 국정원 감사가 나오면 선관위가 초토화됐어야 될 그런 사안인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감사 내용입니다.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전산적으로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 감사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0월 10일 날 발표되고 10월 11일 날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해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다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위 변조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7.49%를 선거인 수 기준으로 뻥치기로 했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 표 정도를 만든 겁니다. 그걸 전산 프로그래머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에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그게 10월 11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10월 10일 날 국정원 감사 내용이 발표됐고 10월 11일 날 국정원 감사가 지적한 그대로 뭡니까?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3만 7천 표 정도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고 국정원 감사가 있고 난 바로 그다음 날 뭡니까?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그대에서 여러분들 자주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브리핑만 하겠습니다. 이게 조작률을 올리고 투표 조작수를 여러분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7.5% 3만 7천 4백 7십 세 표.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사전투표가 끝나는 10월 7일 날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가 여러분 15.43%인데 22.96%로 뻥튀기를 한 거 아닙니까? 7.49%를 뻥튀기 하고 3만 7천 4백 7십 세 센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푸른색인 진교훈이 함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진짜만큼 선관위가 다 더해 줘 가지고 가짜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왜 이걸 강조하냐 지난 일을. 그대로 뭡니까? 2023년 4월 총선에서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보세요. 선관위 계획이 없으면 그대로 2023년 4월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그렇게 조작할 겁니다.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200석 이상. 그냥 전폐입니다. 서울 3석 국팀당 경기도 1석 인천광역시 제로석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탄핵 저지성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5%만 조작해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끝난 게임이 아니고 그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일어날 일을 그대로 우리 함께 이야기해 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조작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는 4.15 총선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수면 위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박주연 변호사가 공개한 파주월의 선거인 명부입니다. 한 번 보시죠. 197시에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원고적 변호사들에게 제공한 기준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시간 순서대로 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소팅을 다 해 가지고 손을 만져서 한 겁니다. 197세 153세 148세 133세 이게 선거인 명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129세 행정안정부의 여러분들 인구 통계하고 비해가 차이가 다 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통합선거인 명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약 여기 보시게 되면 이 197세 153세 148세 105세 이 문제를 제약회의님이 우리 함께 문제가 뭔지를 당일 선거 선거인 명부 당일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 문제점을 이것만처럼 떼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제도의 현행 선거 제도.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선거 이후에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회의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의 선거인 수가 939명인데 투표 한 사람이 939표다. 제약회의님 말씀은 이거는 100% 이름들 투표에 참여한 건데 이거는 조작이 된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라는 것은 몇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를 선거관리위원회만 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알려주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지기 전에는 몇 명이 투표한지를 도저히 이름들 깜깜 무소식인 겁니다.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가능성 문제점. 사전투표 선거인 수 100% 조작 가능성. 선거의 투표자 수입니다.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 선거인 수를 100%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좌측표에서 관외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와 투표에 참여한 투표인 수와 같다는 것은 조작만 가능합니다. 투표율 100%는 있을 수 없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좌측 선거인 수를 939명에서 2000명으로 하였다고 수정 발표하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누가 몇 명이 선거했는지는 선관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외 사전투표를 939명이라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2000명을 만들지 3000명을 만들지는 그냥 선관위 수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선거인 수를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자 수도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인 수 기준으로 7.49%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런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 그 풀은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3만 7473표만 뭡니까 투표자 수를 늘린 겁니다. 투표자 수도 늘릴 수 있고 선거인 수도 늘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 거 아니까 선관위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증이 불가능한 선거를 지금 대한민국이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선거를 못 지켰게 되면 그냥 나라 자체가 넘어간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고치려고 안 하는 겁니다. 나라가 죽은 겁니다. 여기 보시죠.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를 비치한다 해도 조작의 가능성은 매우 맞습니다. 선거인 명부에서 가공의 인물이 투표한 것으로 하고 투표수와 일치시키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개선점은 사전투표 폐지를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성의 온상입니다. 케인님 말씀입니다. 선거인 수도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 자서 조작할 수 있고 결정권은 모두가 선관위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고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한테 사기고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조작입니다. 그 조작된 집단이 모든 권한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그냥 여러분들 뭡니까 밥 잘 지어 가지고 그냥 적치하에 다 넘긴 겁니다. 대한민국 그냥 간 겁니다. 2023년 총선 4월 총선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딱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마쳤을 때 그냥 윤석열의 투항 윤석열의 항복입니다. 국민들을 적치하에 넘긴 겁니다.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못됐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런 콘텐츠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박주연 변호사가 보면 이게 인천연수굴 행정상 인구인 100세 이상이 27명 통합선거인 명부 30명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는 30명이고 행정안정부 여러분들 주민등록상은 22명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조작용 통합선거인 명부를 갖고 있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100세 이상이 인천연수굴이 뭡니까 20, 30명인데 행정안정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21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유추할 수 있냐. 통합선거인 명부가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조작을 위해서 그냥 고무줄처럼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라는 그런 변호사 단체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지적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감사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조작은 물론이고 개표 분류 결과까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딱 두 가지입니다. 국정원 감사는 핵심을 지적한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투표 결과를 전산상으로 조작할 수 있고 그리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얼마든지 가짜 및 유령사전투표 탓을 만들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두 가지가. 그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과정에 소송 대리인들이 선관위 측으로 받은 통합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시스템과는 다른 통합선거인 명부와 있음이 이름이 되었다. 행정안전부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선관위 선거관리비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는 여러분들 그 명부가 있는 겁니다. 그 명부를 여러분들 확보하고 있는 파주월 아마 파주월도 있고 영등포월도 있을 겁니다. 2020년도 3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시스템상 인천연설의 100세 이상 인구수는 21명이었는데 이는 통합선거인 명부 33% 이상이 유력인이고 주민등록시스템과 다른 조작을 위한 명부가 있었다는 의입니다. 이거 못 고치면 그냥 대한민국은 적치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가 무슨 수개표 유관검토 다 뭡니까? 네. 사기입니다. 사기.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뭐죠? 맥없이 그냥 나라를 그냥 일당 지배체제로 그렇게 끌고 가는데 저항 한 번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지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무도 저항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6시부터 창원시 성상구 부정선거가 아주 여러분들 아주 기기하게 여러분들이 진행됐고 특히 2019년 4월 보궐선거를 그동안 안 다뤘는데 한 분이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홍 박사님 이 창원 보궐선거를 반드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히 제야 전문가에 요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2012년부터 여러분들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내일은 선거특집을 한번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 성상구의 성사 사례는 너무나 여러분들 흥미진지한 그런 부정선거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이제 이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말에 이렇게 완관된 것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덕놈들 1권부터 5권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이 좀 날개를 달고 많은 분들이 더 읽을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는 양서 중에 양서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좋은 책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김없이 내일 토요일날 아침 6시에 다시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1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총론을 좀 다루고 그다음에 시사 문제 한 몇 가지 하고 다시 또 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참 세금을 우리가 내게 되면 세금을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공직자들은 맡은 바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참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특이한 상황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세금충이다 세금 곱하기 기생충이죠. 세금충들이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이 조작이 존재의 이유다. 뭐 어떤 기관을 지칭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존재의 이유가 조작인 겁니다. 존재의 이유가 사기고 존재의 이유가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으로 지탱되고 있는 1년에 9천억 정도를 먹어치우는 세금 하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역할은커녕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이게 참 딱한 거죠. 오늘 진행할 시사 주제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선거에 관한 주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저도 이제 개론을 하고 나서 아이들을 다 키워서 분가를 시키고 낳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식들한테 아이들을 좀 많이 낳아서 키워라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쑥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한 분이 아주 정곡을 찌르는 그런 댓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국 부모들이 정말 자식을 낳으면 하나 낳던지 아니면 뭐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오늘은 서브 조작 문제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속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와 같은 그런 조작 문제 이런 문제도 함께 다루고 참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에 비해 가지고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2024년 총선이 갖고 있는 정말 그런 막중한 의미 이런 부분을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제 호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참 딱하게 여기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는 길이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사돈난말 하듯이 그 다음에 또 뭐 처같이 벌초하듯이 강 건너 불처럼 그렇게 여기니까 나라가 흘러가는 그런 방향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딱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쨌든 참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의 이유가 조작이고 사기고 거짓이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대개 우리가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 같으면 사용용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개신교를 믿는 그런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물이나 그런 생명체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정말 참 국가의 그런 1년에 9천억 정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기가 존재의 이유가 되고 선거 조작이 존재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이 존재의 이유가 되니까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 개탄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개탄한 정도가 아니고 나라의 운명이나 국민의 운명이 크게 이제 좌우가 되니까 그게 참 기가 찬 그런 일들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 선거를 훔친다는 이야기는 반역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내란죄에 해당하고 국사범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지른 사람들을 수사하거나 처벌하지도 않고 그것을 다 덮고 넘어가는 그런 한국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는 아닌 거죠.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이 사회의 앞날이 그렇게 밝고 막지 않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런 출산율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차근차근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썩어빠졌는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살아야 되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 세대도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지금 기성세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답답하지만 답답해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조작이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사기가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국민들이 좀 더 분발해 가지고 이런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강론 여러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루어야 될 주제는 나이든 부모들 자식을 낳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일인데 확실한 것은 과거보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라고 이렇게 격려하거나 독려하는 것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젊은 세대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기성세대나 그 전세대가 해왔던 것처럼 나라가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기성세대나 전세대는 항상 나라가 나아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고생스럽더라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걸 수가 있었지만 지금 부모들은 그런 것을 많이 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많이 낳아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게 다 여러분들 미래하고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한국이 끝났다 이렇게 일본 머니라는 그런 잡지에서 다룬 내용을 제목이 좀 세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국의 정점이 지났고 이제 한국은 그냥 내리막길만 남았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이제 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한국이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1910년 정도까지가 해외 유학생이 피크를 쳤고 26만 명 정도로 그다음에 적절히 이제 하강세 소강세 를 거쳤다가 문정권 들어서는 2017년에 23만 9천 명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하게 내려가는 다른 많은 유학이라는 것이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 그런 부분들도 확산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에 가처분 소득이 정체되는 그런 시점하고 맥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아마도 그 경제 상황이 미치는 영향 가운데 가장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출산율일 겁니다. 출산율이 반등이 저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970년대 대개 한 해 출산하는 그런 유아가 100만 정도가 돌파하고 나서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신들도 자주 다루시피 한국은 급속하게 여러분들 출산율이 저하되는 그런 국가죠. 지금은 24만 명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진 거죠. 0.74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24만 9천 명까지 떨어졌네요. 출생화 수가. 그러니까 많은 그런 외신들의 관심거립니다. 어쩌면 저렇게 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뭐죠 물론 살기가 좀 나아지게 되면 아이스를 적게 낳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지만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뭐 아주 감나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영어 하나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사교육비로 부모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체제니까 그 비용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빚은 이렇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계부채거든요. 전세보전금을 포함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부채 통계입니다. 한 3천조 정도가 육박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전세보전금이 한 천조 넘었을 겁니다. 3천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갚으려면 성장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요.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 말씀처럼 5년 털로 1%씩 성장률이 계속 하락한다고 해서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채를 앞으로 어떻게 갚을지 참 난감한 거죠. 어제 문화일보 자료를 인용했던 것처럼 주요국 1인당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더라도 대개 선진국이 되면 정체가 되지만 한국은 급속하게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어제 한국은 끝났다는 그런 방송에다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답시는 안 하더라도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남긴 그런 댓글은 전부는 다 보지 않지만 대부분 시간 날 때 꼼꼼히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댓글을 통해서 대개 민심의 동향 그리고 한국의 일반적인 그런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논평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시중의 여론 이라든지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학습하는 그런 기회인 거죠. 많은 사람을 만나는 대신에 댓글 보면서 이렇게들 생각하시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데 오늘 이제 아이를 더 많이 낳지 말라 이렇게 재연배인 세대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식은 무슨 나만 고생하다 가면 그만인데 제가 자식들에게 후손을 낳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이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연대의 아이들을 가지신 분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동의를 표시하는 분이 네 분이거든요. 이런 심적 상태의 노인 60대 70대 80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냥 이 세대만 고생하면 이제 이게 현재가 고단한 것도 있지만 앞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든 세대들이 출간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고스란히 이제 출산율 통계냐 그대로 여러분들 반영이 된 겁니다. 이 출산율 통계라는 것이 근래 급속하게 내려간 출산율 통계라는 것이 이 한 시민의 말씀 m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제 자신도 아이들에게 한 10년 전에 비해가 훨씬 더 고생한다고 이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낳았어.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고단한 것도 있지만 이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요. 여기 페르키나님 말씀처럼 나라 부채가 7800조가 이미 넘었다고 합니다. 공기업 부채 한 2000조 정도 될 것이고 국가 부채 연금하고 다 합치게 되면 한 3000조 될 것이고 이거 하면 3000조니까 얼추 8000조 정도 되네. 부동산 관련 부채가 3800조 가계 부채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계 부채가 급속히 늘어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성장하면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러면 경제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 벌어가지고 갚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저성장체제로 굳어져 있는데 이렇게 부채가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곤란한 거죠. 마침부터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공병호 tv는 항상 현상을 직시한다는 그런 모토를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제가 볼 때는 많은 기성세대가 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자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 그게 문제인거든. 우리 전 세대는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냈지 않습니까 그건 앞으로 나아질 거다 이야기죠. 제가 앞으로 참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는 괜찮은데 문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참 앞으로 이게 경제문제뿐만 아니고 세상이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선거 문제를 대체하는 한국사회 지도층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뭐 경제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사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거든요. 이제 다른 분들 한번 의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폐지해야 됩니다. 놀고 먹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55명의 여러분들 조선중앙동화에서 55명이 동의한 것이 아니고 공병호tv 채널에서 영상을 보고 55명이 동의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한국사회의 무임성차 문제 그냥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분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구나. 일하는 사람은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먹고 노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이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 해결하는 것이 뭡니까 정치이지 않습니까 정치가 이렇게 후진된 뭐가 되겠습니까 개인의 여러분들 문제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사회 전체가 여러분 관련된 제도개혁이란 것은 정치가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분이 한국이 끝났다는 것은 부정선거 때문에 국가발전동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보시죠.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 일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망쳐도 부정선거로 권력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는 급격히 망가질 것입니다. 정말 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I님 말씀인 거죠. K님이 선거가 공정해야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 걱정입니다. 부정선거 밝혀야 나라가 삽니다. 이런 분들이 공병호 tv에서는 이례적으로 댓글이 59명이 찬성하고 37명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선중앙동화나 모든 주요 그런 방송국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나 본질에 대한 다 침묵하니까 가장 생생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댓글인 겁니다. 댓글을 보면서 진짜 민심을 읽거든요.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하면 무엇이든 되는데 왜 노력을 합니까 성호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공유하는 보편적 윤리나 도덕기준 같은 것이 많이 와해가 돼버린 겁니다. 조작하면 무엇이든 되는데 왜 노력합니까 또 이 젊은 분이 나라에서 젊은이들에게 보금자리 빚을 권하고 아이를 낳으면 대출을 탕감해 주는 미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지 국민들이 어쩌다 이런 우동사리들이 되어버렸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젊은 분이 딱 남긴 거거든요. 부채를 탕감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문명의 기초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채 탕감액을 누가 갚아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유지하는 가장 기본인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사기 조작이 다 판을 치니까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좀 길게 쓰셨는데 한 번 같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태생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대한민국 독립을 이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됐고 자유민주주의가 강제로 이식이 되어 대한민국 주권이나 자유민주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언급하셨듯이 민족성 때문인 줄 몰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여기다가 선동당하기 쉽고 진실이 아니라 보고심 것만을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친북 좌파들이 그전에는 무력을 통한 한반도 적합 동의를 추구했다면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이후로는 대한민국 사회를 망가뜨려서 하향평준화를 통해서 북한과 비슷해지려고 한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강한 민족성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공산주의를 가장한 김씨 왕조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능성을 더욱 부체제하는 것은 선관위 자체가 부정성을 통해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이미 내정되어 있는 친북인사나 친중인사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게 하여 국가정책을 북한이나 중국이 원하는 대로 입안하여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대체로 논조라는 것은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대변을 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든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 철학자로서 아주 저명했던 칼포프 같은 사람은 우리가 다 겪어 있는 이야기를 좀 근사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일은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매일 문제를 해결해가며 사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젊은 날에 비해 가지고는 문제의 양이나 이런 것이 좀 줄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죠.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책임을 지어야 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해결해야 될 문제도 줄어들지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상충하는 사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사기도 칠 수가 있는 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가 여름 여덟 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홉 번 발생했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은 특별 여름 시리즈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사구에서 노회찬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2019년 4월 달에 보궐선거까지 여러분들 한 번 까보겠습니다. 거기서도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합니다.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여덟 번 여름 부정선거를 한 것이 아니고 아홉 번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아홉 번을. 그러니까 2024년도 총선에 그들이 대망의 꿈을 꿈꾸는 남조선의 완전 정복을 결합시켜야 하는 그 소위 2024년 총선은 10번째 부정선거가 단행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아주 이른 새벽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특별 방송으로 여러분들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는 아주 특이한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안께서 표를 훔친 다음에 나누어 갖는 그런 사례도 찾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런 사전투표 특교수를 국민의힘에서 훔쳐가지고 그냥 더블당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고 더블당하고 정의당하고 이런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도독질한 작물을 분배하는데 나누어서 분배하는 그런 일까지 이런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평일인 오늘보다는 내일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일 여러분들 말씀을 내일 휴일이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아침 6시부터 이런 채널 맞추셔가지고 함께 한번 이렇게 연구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국이 끝났다 한국이 이제 피크를 치고 내려갈 길만 남았다 이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까 좀 부족하고 어렵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순환상의 성장률이 좀 낮은 상태거나 이런 것은 일시적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 집단들이 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 구조적인 문제는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게 보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시험을 잘 치는 머리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치는 머리를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북스마트라는 그런 표현을 아마 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직종에 종사하든지 간에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스마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스트릿 스마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또 한 사업가 분을 만났더만 그분은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났다는 표현으로 영어로 리소스 풀이라는 표현을 써두고 리소스가 자원이지 않습니까 리소스 풀 우리 아버지가 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한국이 상실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자만하고 눈매가 아주 매수웠던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자기가 가졌던 판단이나 해법도 보좌진들이 재언을 하게 되면 하룻밤 생각해보고 실용적이고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법으로 바꾸는 데 굉장히 익숙했던 그런 실용주의자적 성격이 강했던 분이 돌아가신 박근 박정희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더라도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실망스러운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뭐 상상은 갑니다. 그냥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냥 검사 조직에서 쫙 올라갔으니까 검사가 또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고검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더라도 제 지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어떻게 이런들 거기에 고검장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젊은 날에 비해 가지고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다른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일을 잘하는 능력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주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집사람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고 이런 것이 다 문제 해결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돼 가지고 청년들의 주택난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 집단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해결할 수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외부 압력에 의해서 해결을 강요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연금 문제가 다음에 폭발이 된다는 걸 아는데도 아무도 해결 안 하는 겁니다. 선거 제도가 개판이 돼 가지고 아홉 분의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 가지고 선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둡게 보는 겁니다. 갑자기 다 바보 천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머리하고 문제 해결 잘하는 머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다르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이 이야기.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업가를 만났더만은 자기 부친을 생각할 때 딱 한 단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리소스풀 항상 문제를 잘 해결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이 참 뭐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지도자를 볼 때도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참 그분은 다른 건 몰라도 카리스마나 이런 것은 참 별로 없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방법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회상할 수 있으면 그 국민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복받은 국민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살아가는 것은 중년이든 작년이든 노년이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여행길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연마해 가지고 삶의 이름도 굽이굽이 받아 만나는 그런 문제를 공동체 차원이서나 개인 차원에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정리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노란 봉투법이라는 것이 정말 악법이거든요. 그냥 제가 여러분 원래 출발지가 경제연구소에서 여러분들 경력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노란 봉투법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작심하고 망하자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이 원하는 그런 노란 봉투법을 지금 여러분들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노란 봉투법이라는 것은 아주 악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여러분들 아마 협력회사가 한 300개가 넘을 겁니다. 아마 300개는 대부분 1차 밴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차하고 좀 큰 2차 밴드까지 하면 300개고 그 밑에 또 이제 3차 밴드나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차 밴드나 2차 밴드의 근로자들이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지도록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법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여러분 산업이라는 것이 중후장대형 산업이지 않습니까 고용을 많이 하는 데가 철강 화학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자동차 기계 이런 거가 다 여러분들 대개 원자재를 가공해 가지고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원청업체인 그런 모기업 있고 그다음에 자기업들은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1차 2차 3차가 현대자동차 함께 뭡니까 우리 봉급을 책임져달라 임금을 인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법원이 책임을 굉장히 묻게 어렵게끔 법을 개정해버린 겁니다. 그 판사들이 다 계산을 해 가지고 파업으로 인해 손실이 천억이 발생했으면 개인별로 얼마씩 다 부담을 시켜야 된다. 그걸 판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런 데모를 할 건데. 그러니까 파업이나 시비나 폭력적인 그런 행위를 근로자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서 감행하더라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뭡니까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급속하게 근로자 쪽으로 여러분들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2023 총선에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여러분들 권력을 지고 수십 년을 가게 되면 이런 악법들이 다반사로 쏟아지기 때문에 한국은 그냥 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라는 기본 속성 이라는 것이 합리성보다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일은 그냥 민주노총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일종의 청부입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 3조 3대 쟁점인데 사용자 범위를 크게 하청업체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왜 여러분들 1차 벤더에 하고 여러분들 근로자들의 일을 담당해야 됩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1차 벤더의 a회사는 a회사 책임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a회사와 함께 여러분들 납품을 하는 2차 벤더인 갑이라는 회사는 갑이라는 회사에 책임져야 되지 a하고 여러분 갑이라는 회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왜 여러분들 임단입 같은 데 났어야 됩니까. 사용자 범위를 하청업체로 확대하는 진짜 악법이고 경제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나라가 보편적인 그런 가치나 기준이나 윤리나 도덕이 완전히 붕괴되던 겁니다. 그만큼 선거가 무너진 게 겁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미우나 고우나 권력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니까 2023 총선에서 200석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여기다 이 사람들이 또 친북적인 성향이 또 강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불법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가담 정도에 따라서 판사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원 개별 책임을 지도 기무를 파괴하더라도 지금은 노동조합의 이름들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상해야 될 의무가 없으면 그냥 막 가는 대로 행동하겠죠. 임단협 이외의 근로조건 관련 분쟁 때도 파업이 가능한 것이다.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나는 생각은 있죠.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해 가지고 망하게 하는 데 밖에 목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하는 걸 보면 그냥 나라가 망해 가지고 그냥 다 못 사는 것 쪽으로 유식한 말로 이하면 하향평준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은 그냥 협력 강의에 있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나라가 골로 가든 산으로 가든 관계없이 뭡니까 그냥 선거 부정해가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다음에 선거를 장악하게 해서 민주노총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막 가는 데까지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참 나쁜 사람들인 거죠.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 먹고 살 만큼 정도 되니까 나라를 파괴시키지 못해 가지고 이러면서 길을 쓰는 겁니다. 이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협업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불당은 민주노총을 위해서 입법을 용력으로 용력입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은 더불당이 요구하는 그런 정치파업을 해 주고 용력파업 집회를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민주노총에 근무했던 정호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80석을 가진 거대 집권당 시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을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제와서 입법을 주인하니 용력입법이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노란 봉투품은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높이고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 대기업의 단체 교습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파업으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은 교역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생각만큼 살지 않습니까 생각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한국의 끝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금 보는 것 같거든요. 합리고 논리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내 이익이 되면 뭡니까 우리 편이 이익이 되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중후장대형 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개 조립이라든지 가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기업과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를 중심으로 그렇게 대부분 산업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산업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데 억울한 것은 그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사의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은 노예가 되고 가난해질 것이고 그리고 일당 지배체제가 될 것이고 새로운 계급이 탄생해 가지고 나라가 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로고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도 한국은 다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극단적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참 이 한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 품성의 한계 섭성의 한계 때문에 이 괜찮은 나라가 이 정도에서 그냥 내리막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 사랑은 언제나 자식들이 얼마나 애를 먹었으면 자식 낳지 말고 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자 손녀를 낳아서 키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를 보는 거가 그러나 자식들이 너무 큰 고생을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어 하나 가르켜서 제대로 가르켜서 배출할 수 없는 그 교육제도가 수십 년째 계속되더라도 그걸 못 고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의 부재인 겁니다. 모든 책임을 다 부모와 함께 여러분들 떠넘기는 겁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아이들 교육은 다 이런 부모들이 책임 내고 그러니까 노후에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광고를 하나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선거부정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한 달 전부터 이제 공병호 tv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부스에서 나온 이 책도 양서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 성향이 극단적인지 1980년대 제가 1987년에 학위를 맞추고 들어왔으니까 1980년대 말이면 거의 동구 유럽 사회주의의 이런 문제점이 다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임종석이니 송영길이 이런 사람들이 미 제국주의 타도를 외쳤거든요. 여러분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다 몰락했는데 그걸 변형해 가지고 김씨 왕조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극단적인 뭡니까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중국의 성리학이라는 걸 수입해 가지고 중국에서는 이런 성리학의 실용성을 가미한 양명학 같은 것이 다 여러분들 꽃을 피우고 송나라 시절에는 뭐죠 양반들도 다 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보편화됐는데 성리학을 도입해가 극단적인 뭡니까 그런 성리학 학문 체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노동단체들도 극단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것 지금 보면 오죽해서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아홉 번이나 부정선거를 이제 열 번째 부정선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정말 그 조선 사람들의 피해는 극단적인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것 같아요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파괴가 돼 가지고 그냥 초근 목피할 때까지 나라를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만일에 장기 집권을 하는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는가 미래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뭐를 공유했는가 하니까 이상민 의원이란 조응천 의원처럼 민주당 내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비명계가 질식할 것 같다 숨을 못 쉴 것 같다 공상당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걸 왜 보는가 하니까 더불당이 여러분들 장기 집권을 선거를 장악해가 장기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상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거거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축을 행성하는 민주노총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사회 흐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친북적인 성향으로 나라를 몰고 갈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부 사람들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내부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정호희 씨입니다 59세니까 1964년생이니까 송영길 씨가 1963년생인가 2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다 이 운동권 출신이고 연대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전 민주노총의 대변인이 민주당은 민주당의 하청 용력을 맡는 그런 단체가 민주노총이다 한 몸으로 보면 되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민주당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주노총이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바로 5개월만 지나게 되면 2023년 총선에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95% 이상은 되는 거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나라가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여러분 연구하고 민주노총을 이렇게 연구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권력을 장악해가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선거법 개정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 축이 되어가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겠죠 민주노총의 대변인을 지냈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을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배움이 있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만 하면 이분이 새로운 선택 금 전 의원 이걸 사무총장을 맡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한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회고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나의 노동운동 실패기와 새로운 선택 1980년대 후반 많은 대학생과 대학 출신들이 노동현장에 투신했다 수많은 조직이 있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혁명가를 자처하면 이 혁명가를 자처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죠 조국통일과 노동해방 조국통일과 노동해방입니다 이 조국통일과 노동해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여러분들 한 70여 명 정도 된다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도 다 공유하는 그런 이념적 토대일 겁니다 사실 그만큼 정파적 갈등은 뿌리 깊고 오래갔다 조국통일과 노동해방을 위해 분투했다 자기 삶을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1990년을 전후에서 학출들은 쓸물처럼 노동현장에서 빠져나갔다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가 몰락하자 사상이념적 지향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남았다 이때 많은 동지들이 고시학원으로 학원 강사로 취업전선으로 이동할 때 나는 지게차 기사 전기사로 남았다 나는 어쨌든 nl개혁이었고 특별한 지침을 지도부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노동현장에 남겨진 것일 수도 있다 내가 나의 운동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계기는 통진당 사태 통진당 부정선거 사례가 아주 큰 사례였지 않습니까 내부 경선 관용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문제들과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 난폭함에 기가 질렸다 기가 질렸다 한동안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으나 자주하는 거리감은 주체 사상을 맹신하고 1990년대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21세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하던 거대한 공동체 그들이 지금도 운동판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하지만 노동보다는 친북통일을 우선한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분의 소위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한 주체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남조선 선관위 선거를 다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2023년 총선에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유령 사전투표자서 확보해 가지고 여러분들 권력을 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국통일과 노동해방 그리고 친북통일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류들이 다 여러분들 침묵하고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만든 나라를 그냥 그렇게 넘길 수가 있냐 이렇게 제가 지적한 겁니다 친북통일을 판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선거를 다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감 선거마다 그렇게 부정선거를 한 것이고 2023년도 4월 5일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뭡니까 그냥 묵사발로 만들 정도로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조작값 35%라는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민주노총 출신이자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를 낙선자에서 당선자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이제 미래 권력이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조국 통일과 노동해방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실상은 둘 다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다 나는 여전히 노동운동과 노동운동가들을 존중하지만 통진상 사태 이후에 나의 운동은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투쟁이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되어버린 다른 흐름은 나와는 맞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민주노총을 떠났다 그렇게 나의 노동운동은 실패했음을 고백한다 그런 생각이 깊은 그런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네요 숨을 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조국 통일과 여러분들 노동해방을 위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분은 그렇게 정호희 씨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조국 사태는 또 다른 충격이고 상처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는 흑백진백 논리가 우리 사이를 지배하고 있다는 충격을 받았고 내가 학창시절과 노동운동의 생각하고 실전했던 너무나 다른 일련의 흐름은 큰 상처를 입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을 내세우는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진영정치에 자장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민주노총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몸통이라는 겁니다 한 몸통이 선거까지 여러분들 지배를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선거를 도독질할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러나 통진상사 때 봤던 것처럼 좌익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란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수단과 도구는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도 여러분들 다 합리화할 수 있고 대법관들도 다 여러분들 뭡니까 자기 편을 삼아 가지고 모두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한응의 이름 양심의 가책을 그 사람들은 선거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정권 탈출 위해서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지만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할 겁니다 그래 선거를 훔쳤데 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구도 훔쳐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민주노총 등이 윤석열 퇴진투쟁을 전개한다고 한다 국힘 계열 정권대는 어김없이 퇴진투쟁 구조가 등장하고 민주당 계열 정권대는 침묵이 등장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민노총 용력 입법이다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하청 계열화되었고 민주노총이 용력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용력투쟁을 하고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위해서 용력 입법하는 겁니다 완전히 해먹는 겁니다 나라가 이런 망하든 국민들이 뭡니까 길거리 헤매든 간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해제볼라 해제볼라뿐만 아니고 그 뭐죠 가자지구의 여러분들 그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죽어나든 아무 관심 똑같은 겁니다 민주노총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2023년 총선을 완전히 뭡니까 압승을 하게 되고 2027년 대선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탈재하게 되면 그다음에 수십 년 수백 년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고 이런 방송 오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기회가 그렇게 기회라는 것이 자주 안 오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것이 아주 드물게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다음에 기회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해찬 씨가 30년 좌파 장기 집권 50년 좌파 장기 집권은 그래도 상당히 뭐죠 축소한 것 같습니다 조선이 500년 갔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이 지금 100년 가까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이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반항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반항이란 그 자체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반항을 해가 뭡니까 내가 피해를 치르냐 지금 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지만 저처럼 여러분들 나이가 조금 있는 세대들이 이름 외치고 나이가 저보다 좀 많은 세대들이 외치지만 40대 50대는 일체의 이름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 제도화되면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은 흐르고 저도 70대가 되고 지금 70대분들은 80대가 되고 나면 그냥 나나가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저와 같은 주장을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40대 50대 대학에 있는 분들이 해줘야 되잖아 아무도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총선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저항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 세대도 아무도 나서지 않지 않습니다 저 세대도 거의 안 나서지 않거든요 그냥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 남은 겁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여러분들 규명하기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냥 그래서 아주 어둡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호희 씨가 쓴 인터넷에 올린 자신의 노동운동에서 걸어온 삶은 민주노총과 민주당을 이해하는 더블당이 오는 거죠 민주당 자체의 민주가 없으니까 민주노총 안에 민주가 없는 겁니다 아주 폭압적이고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교조적이고 딱 한 문장을 표현하게 되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도 합법으로 만들 수 있고 합법은 더더욱 합법이고 불법을 합법으로 아무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도덕질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권력을 지게 되면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더블업 민주당하고 민주노총이 국가를 어디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인지는 지금 여기에 정호희 씨가 민주노총 대변인에 이야기한 것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그게 꼭 당해 가지고 비명소리가 들릴 때가 돼야 정신을 차리냐 이야기죠 이 정도 이야기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 막기 위해서 났어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나 여러분들 앞서 가지고 그냥 죽어라 이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주제에 여러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여러분 딱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조선일보의 좀 젊은 그런 기자분이 레바논의 이제 헤제볼라를 언급했네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보도를 참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자는 남부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북부전선이라는 것이 레바논의 헤제볼라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한번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바논 수도가 베이루트죠 참 좋은 나라였는데 기독교 인구가 다수를 차지했고 이런 나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레바논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이집트가 철두철미하게 팔레스타인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중동분들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슬림에 대한 부분들은 참 이번에도 그런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뭐 사람은 보는 시각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쟁은 테러는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런 부분을 다 잃어버리고 억압과 지배와 피지배로 다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제가 헤제볼라가 유력 정당이네요 레바논에 레바논에 이스람 무장단체 헤제볼라를 32년째 통치 중인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슬랄라가 최근 자체 tv 채널에 등장했다 국회 의석도 갖고 있고 헤제볼라가 여러분들 굉장히 유력한 그런 정치 집단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전쟁이 발발한 뒤에 헤제볼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사실상 참전한 데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게 제도권 정치에 들어갔네요 레바논은 주변과 달리 서구 의회 민주주의가 일찍 도입됐고 옛날 시민통치권인 프랑스 영당도 있었으면 전체 인구의 40%가 기독교라 이스람 전체주의 체제가 뿌리를 내리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 헤제볼라는 정당의 얼굴을 하고 기성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꾸준히 총선에 후보를 내다가 2005년 총선에 14석을 얻었고 내각에도 장관 2명을 진출시키며 유력정당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국제사회는 헤제볼라를 그냥 테러단체로 규정을 하지만 레바논은 정치적 입장을 차지한 거죠 이제 이 정지습 기자가 결론 부분에 하는 이야기를 읽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레바논 상황은 10년적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제 통진당 해상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잔당과 추종시력의 정당행태로 선거를 통해 제기하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통진당 사람들이 이제 총선을 통해서 다시 의석을 확보해 가지고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민주주의 제도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사례를 두 나라 상황이 보인 레바논 안고 한국이 총선을 다섯 달 앞둔 시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반국가 세력에 악용될 위험이나 약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이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정진섭 기사는 현재 조선일보에 재직하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선거부정 문제를 일체의 이름 다룰 수 없는 금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진석 기자가 젊기 때문에 그렇게 털을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을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죠 통진당의 잔당들이 2024년 총선을 통해 가지고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느냐 문제는 전혀 그것은 여러분들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더불당과 민주노총의 여러분 세력들이 대한민국 선관위를 다 장악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9번 부정선거를 해왔고 이제 눈앞에 10번 부정선거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정진섭 기자는 다른 많은 유력 언론인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이런 존립 기반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소위 선거 부정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기 때문에 그냥 통진당 사태만 이야기를 합니다 레바논의 헤저볼라가 유력 테러 집단이면서 동시에 제도권 정치인에 진입하였는데 성공한 정당이라는 것을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러분 테러 집단뿐만 아니고 선거 부정을 통해서 2017년 이후에 9분의 부정선거를 한 그 여러분들 정당이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고 가장 큰 노동단체가 여러분들 단합을 해가지고 선거를 뭡니까 2023 총선에서 이런 선거를 가져가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종결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철투철막이 함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이 대한민국의 언론계나 정치계나 이런 소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한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룰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말과 글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을 치룰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반국가 세력에 악용될 위험이나 약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상태고 그 여러분들 방점 그 소위 활용정점이 2021 총선이 될 거다 그러나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위험한 일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을 사돈 낱말 하듯이 한다 이야기죠 나는 정진숙 기자가 쓴 레바논의 헤저볼라가 어떻게 제도권 정치인의 여러분들 테러단체가 진입했는가를 여러분들 보고 그냥 우리 사례하고 너무나 유사하구나 우리보다 그래도 레바논 헤저볼라 좀 낫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진숙 기자는 그런 걸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헌법도 떠들고 칠 것이고 대통령 탄핵시킬 것이고 교육 사법 행정 경제 문화 아무것도 안 남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자기 나라 문제를 사돈 낱말 하듯이 처갓집 여러분 벌초하듯이 그렇게 볼 수 있냐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저항은 저 세대로 끝난 겁니다 저 세대도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한 세대가 됐으니까 이야기해봐야 박해만 받고 할 거니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그냥 맛이 간 상태입니다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2024년 4월 총선을 향해 가지고 그 총선은 그냥 단순히 선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체제가 뭡니까 전복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연방제 추진하겠죠 마 마음대로 할 겁니다 중국의 속국처럼 되겠죠 마 주한미군 이름 철수시키려고 할 거고 종전선언 그 여러분들 문재인이 그렇게 그토록 꿈꾼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냥 금융제 이름 하겠죠 마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다 이런 자업자득이라고 살아오면서 깨우치는 것은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비용을 다 치르거든요 한국인들의 이름들 이렇게 자기 존재 자체와 이런 관련된 문제를 외면하고 은폐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딴청 뿌렸던 내용들을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즘에 여러분들 좀 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골로 가는 것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언제 세게 이야기하겠냐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유튜브들도 이야기할 수 없잖아 당장 탄압이 들어오니까 광고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야기할 수 없잖아 정진석 기자가 여러분들 해제볼라 하고 레바논 사태를 이야기했는데 참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우리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나 문제를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 이야기에서 우리를 보는 겁니다 일부겠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이 아마 나라를 떠나는 사례들이 제법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아마 보도한 것을 요약 정리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를 좀 찾기가 힘드네요 여기서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은 일본이 에나가치가 여름 추락하게 되고 그다음에 봉급이 안 오르니까 봉급이 안 오르니까 그냥 해외로 나가서 이런 job을 구하는 여러분 에나가치가 추락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겠죠 나라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고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오는 것이 인플레이션하고 화폐가치의 추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은 항상 고마운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일본은 항상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는 거죠 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조언도 주지만 산업성장 시기에도 얼마나 일본으로부터 덕을 받습니까 일본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 없이 그런 걸 보면 지금도 한일관계를 가지고 이렇궁 저렇궁 하는 상황을 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면서 피의의식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피곤하죠 그래도 집사람이 좀 밝고 맑은 성향을 가져서 다행인데 가끔 이런 생각 해보죠 집사람이 아주 피의의식이 강하거나 자격지심이 강하면 그걸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피의의식이 이런 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이제 피의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일본의 피의의식을 가져가지고 이렇궁 저렇궁 하는 상황을 보면 참 인간으로서 글레이드가 낮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연봉이 안 오르는 겁니다 성량률이 떨어지게 되면 연봉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조합이 만들어져야 여러분들 수요 공급에 따라가지고 사람 숫자가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수요가 많아지니까 본급이 올라가는 거죠 짠 연봉에 질린 일본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가는데 딱 두 단어 애나같이 하락 저 연봉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조용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가 여러분들 다 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젊은 시절을 고성장 사회를 경험했고 그것도 그렇게 길치간이 아니죠 한국이 가장 좋았던 시기는 2010년 이전까지 외환위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한 10년 정도가 참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다시피 해외 유학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일본이 여러분들 애나가치가 추락하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해외 영주권을 받은 일본인 추세입니다 꽤 많거든 이게요 98년에 27만에서 2022년도에 55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0년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는 일본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의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런데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추세가 일본 내에 저임금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애나가치가 떨어지면서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해외에서 일하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커져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일본을 떠난 조용한 파업에 돌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마 보도를 안 갔는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외 영주권자가 55만 7천 명 그리고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북미 49% 서유럽 16%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오시안이가 14% 임금과 근무 환경 측면에서 북미와 서유럽이 일본보다 매력질을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써요 제가 딱 주목한 건 두 단어입니다 애나가치의 하락 낮은 임금 역동적으로 국가가 성장을 하게 되면 임금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 저희들은 젊은 날 경험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러나 나라가 정체가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깔아앉는 거죠 봉급이 안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젊은 분이 이야기가 일본에서는 2년 동안 일했지만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안 오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보면서 이제 이 홍콩 사례 홍콩은 이제 근래에 들어가 2018년부터 2018년부터 이제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가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국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노동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이런 기사가 났네요 홍콩을 탈출한 사람들 여기 또 보니까 며칠 전에 이게 언제 기사입니까 2022년에 8월 25일 날 호주로 가는 투자인민 호주는 아마 170만 불 정도 받는 모양이네요 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가기로 결정했다 템시네요 템시 투자인민 오스트리아를 가기로 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떠나기로 결정한 결정은 2019년에 일어났다 그게 이제 아마 민주화 시위 이런 거겠죠 어쨌든 젊은 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이렇게 관심 있게 이걸 보게 되면 요즘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 나라 탐방하는 기사들이 방송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카자키스탄 뭐 이런데 아르바제안 공화국 이런데도 뭐죠 부모들이 무리를 해가지고 국제학교를 보내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영상을 보니까 자기 외국인 유튜브가 방문했는데 자기 집에 이런 과수원을 소개할 때 부모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데 한 그 학생이 아마 초등학교 한 5, 6학년 5, 6학년까지 안 됐겠네요 3, 4학년인데 아주 유창한 아르바제안 공화국인가 바이칼호에 있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유튜브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가수원을 소개하려고 영어가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입는 옷 가운데 슈프림이라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도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에 인수됐지만 쿠바계 인민이 만든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들 그런 자전적 인터뷰 를 보더라도 아버지가 일찍부터 영어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쿠바가 공산화됐을 때 미국으로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몇 번 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인텔의 앤드류 글로브도 한가리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결국은 영어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나라를 떠나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어려워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한국이 이렇게 어려워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 수준까지 돼 있는 거죠 앞으로는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니까 체제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이 체제 자체가 변하게 되면 삶에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일본에 보면 에나가치 하락 성장률 저하 그게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떠나는 겁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국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동성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기 정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선거를 장악하고 영군 집권을 꾀하고 하면 그러면 나라가 가라앉는 거죠 그건 우리 의지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레바논은 이러면 그 건실한 기독교인들이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가자에 여러분들 일상을 찍은 그런 걸 보게 되면 조금 국제화가 덜 된 도시지만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특정 정치 집단이 테러 집단이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해 제도권에 진입해 가지고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니까 결국 국민들 전쟁으로 밀어넣은 거 아니에요 이 페르키나님 말씀처럼 어쩌면 일본을 그렇게 따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가 차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들 때 그런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준 봉제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봉제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여러분들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가전사업 그다음에 반도체 사업을 다 일본을 쫓아왔지 않습니까 일본은 참 반면 교사로서 너무나 훌륭한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 나라를 잘 보면 우리가 더욱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그냥 파괴시키지 못해 가지고 다 자기 문제고 자식들 문제인데 그렇게 안달복달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진 게 이제 총선이 남았으니까 그게 이제 참 골치가 아픈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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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